지금 제가 4년 만에 해외여행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환전도 해야되고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돼. 태국돈으로 바스로 바꿀거예요. 어차피 달러로 바꾸는 거랑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캣이랑 여권에 시스템 오류가 나가지고 영어 철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여기만 세 번째 왔다 갔다 중이에요. 지금 미치겠다. 그 텐트 팩이 수화물로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화물을 붙이러 다시 가고 있어요. , 으아, 으아... 아 ODIN 아, 다가. 아, 다가. 5시 25분 1시간 1시간 5시 25분 5시 25분 5시 25분 5시 25분 5시 25분 5시 25분 드디어 갑니다 진짜 얼마 만이야 너무 설레요 설레고 무섭고 5시 25분 5시 25분 5시 25분 5시 25분 여기 나가지 말고요 이리 오이소 이리 오이소 왓츠 업 치앙마이 왓츠 업 왓츠 업 2%? 1% 더워 150바트 130번 택시 타면 된대요 앞머리 기름 나오겠다 진짜 유심을 못 사가지고 폰이 안 터져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인데 여기는 11시거든요 엄마한테 도착하면 연락해주기로 했는데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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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네가 오 오 나만 150바트 네 네 10바트 아니 절대 천 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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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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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 먹어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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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운 거 먹고싶은 사람만 넣어서 먹는 건가봐요. 땡큐. 땡큐. 지갑이랑 치 이렇게 못 훔쳐가게 달아서 왔어요 가방들과 치즈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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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베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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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모닝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모닝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준비를 하고 왔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일단 환전을 하고 유심을 사고 오늘은 마켓을 가거나 추후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지금 치앙마이는 겨울이어서 되게 선선해요. 한국 사람만 더워. 여기는 인도가 거의 없어요. 지금 차길로 계속 걷고 있거든요. 정말 어딜 가도 나무와 풀과 새소리가 들리고 진짜 먹을 때 엄청 많고 약간 경주 항리단길 같아요. 지금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이색적인 느낌이에요. 지금. 저가게 슈퍼리지. 아 여기 있다. 바트. 그리스마스 캐롤을 가고 있어요. 마야. 마야 쇼핑몰. 마야. 마야 쇼핑몰.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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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디오 하시고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Hello You know, 유심 핸드폰 유심 유심이 영어가 아닌가? 저 진짜 죄송한데 혹시 유심칩 어디 파는지 아세요? 여기 3층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한국사람 짱이네 여긴가? 아, 어디가? 유심칩 아, 아 30일 7일에 199일에 인터넷은 15메가비트 그리고 프리콜 오케이 손 터진다 와, 너무 기쁘다 여긴가? 이름이 똑같이 생기긴 한데 까오 쏘이? 아, 오케이 페이머스 푸드 아, 이게 일본이네 아, 이게 미국 아, 비프 원? 네 물 물 물 아 물 탕 음 생명 칼 leon 면 면 면 면 면 면 면 점점 면 면 토마토랑 치킨이랑 아까 밥 먹은 거 100파트 줬거든요 두 개 시켜서 한 3,300원? 3,600원인가? 안녕하세요 땡모반 외국 유심 끼는 순간 카메라 소리가 나 진짜 신기하다 이게 유명한 땡모반입니다 그냥 수박 주스 맛나요 수박 주스 그리고 요즘에는 그랩 앱을 원래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인드라이브라는 어플을 많이 쓴다고 해요 다행이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이거 땡큐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걸어 나오니까 서로 엄청 많아요 조금만 걸어 나오니까 서로 엄청 많아요 네 넌 캠핑을 보면서 우리는 큰 도로에 왔어요 큰 도로에 왔어요 네 네 아래에서 사진동자들 카오야이, 그곳에 왔어요 아, 카오야이? 카오야이, 어때요? 예 카오야이, 굿? 나이스? 워터 리자드, 아님, 진짜 좋은 곳, 파스토랄, 그릇네이처 그릇네이처, 오케이 카오야이, 오! 엘리게이터? 아니, 리자드, 파워 리자드 나스케얼?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아인오나이노 카오야이? 예, 카오야이 네이처, Like Earth, 아, 나 된절 체카오 시간 한 시간 늦었다 sorry 아, one hour late 아, sorry 예 샤오지 파트너 막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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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바이 바이 보자 보자 뭐 할 줄 고민하다가 파타고니아 모자 귀여운 거 있어요 파타고니아 모자 귀여운 거 있어요 그라미치 바지 690받 뭐야 카라트 이것도 이쁘다 버버리 2800받 이건 못 참지 이건 내꺼다 와 진짜 내 스타일 점프슛 카라트 거 딱 뭔가 태국 느낌 나는 티셔츠 밖의 세트 하우 마치 500 500 아 캔라이트 다운 리드 4 4비트 오케이 바이바이 깎았어 네 저는 뭐 할지 고민하다가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캠핑 갈 준비도 없어요 그냥 가보려고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편은 캠핑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짱생이었습니다 아 더불어 가사 먹을 과일이랑 도입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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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경찰한테 물어보신다 고이 고 고 고 고 도입 고 고 고 고 고 수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